얼마 되지 않는 내년에 이익이 늘어나는 센터 중에 하나가 저희 조선, 지난 2년 동안 한국조선을 하드캐리 해줬던 LNG 컨테이너가 다 빠지니 내년에 우리 수주는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해봤죠, 돌려보고 어랏 내년에 수주가 안 줄어드네?를 이제 숫자가 도출이 되는 거죠 첫 출연이시죠, 첫 출연 네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고 싶겠다고 믿고 있는 우리 다올투자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최광식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매일경제베스트, 올해는 한국경제신문 베스트 최광식 이사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어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최광식 이사님의 뷰를 좀 듣고 싶다 새해 전망 네, 뷰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투자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드릴 거고 뭐 잘 맞는 적도 있고 좀 틀린 적도 많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사님이 항상 어디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도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 항상 있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욕 안 먹으려고 빠져나가려고 네 아니, 농담이고 우선 저희가 요즘에 항상 앞부분에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구독자가 왜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조선업 전망을 들어야 하는 이유 이게 중요한 이유 먼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어닝의 그림자고 지금 연말 맞이해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어딨어라고 시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크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내년에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희 조선, 방산, 우리하우스의 유지영 연구원, 자동차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번에 연간 전망 제목도 수주냐 물음표 저는 수주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나쁘지는 않게 봐요 그런데 워낙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작동하니까 그런데 실적이 다 느낀 표는 내년에 실적은 무조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22년 대비, 23년에는 대부분 산업이 감익이 되는 이익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는 조선 그리고 방산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고 어닝의 그림자라고요? 주가는 어닝의 그림자? 이거 말이 좀 멋있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주식 격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익과 그 성장세 그 함수가 바로 주가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어닝의 그림자 표현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조선은 지금 올해 수주한 것들을 만드는 그 시점의 실적을 보셔야 돼요 백록 너머라고 이제 제가 상반기 산업 전망 자료는 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수주하고 있는 게 매출이 2025, 2026에 찍힐 배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현재도 수주가 좋아야 되고 이게 실적으로 찍힐 시점의 수주도 좋아야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실적이냐 수주냐 중에서는 사실은 수주보다는 잔고가 더 중요합니다 수주 잔고 수주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도, 딜리버리, 매출보다 많아서 잔고가 늘어나는 시점에 신조성과도 오르고요 모든 산업이 P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과가 오르면 주가도 좋은 해이고 그래서 지금 수주하면서 성과가 오르는 것들이 백록 너머 2년 후 3년 후에 어떻게 찍히느냐 그게 주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2024, 2025년에 실적이 아주 좋을 거예요 24년, 25년 그런데 그때 가서 주가가 오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는 24년, 25년 실적이 좋을 텐데 물론 그때 가서 그때의 수주 모멘텀도 함께 봐야겠지만 그때를 반영한 주가가 이제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걱정들이 수주 많이 받아놨는데 지금부터 수주가 줄 수 있다 이거여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전망에 대해서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다 무서운데 저는 피크아웃입니다 피크아웃 논리에 걸려버리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나죠? 나는 좋은데 이 좋음이 유지되더라도 멀티뿔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 시장의 부문별로 피크아웃 얘기들이 있는데 작년에 현대상선 옛날 사람 현대상선 그런데 우리 신조시장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나쁘지 않았어요 저게 지금 신조 새롭게 수주하는 전 세계의 모든 발주량 새롭게 발주하는 패들 그런데 이제 10월까지에다가 남은 기간을 제가 추정하긴 했지만 올해 발주 금액으로는 작년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데드와이톤으로 볼 때는 발주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톤은 줄었는데 발주 금액이 늘었다 톤은 줄었고 톤수로는 줄었고 금액으로는 늘었고 이게 그게 왜냐하면 컵에 이제 물이 반 차여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고 그런데 이제 배들이 같은 사이즈 같은 데드와이톤을 톤을 소화할 수 있는 배들이더라도 선종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죠 벌크보다 탱크가 비싸고 탱크보다 컨테이너가 비싸고 컨테이너보다 LNG는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 골드 색깔처럼 올해 LNG가 무지하게 좋았던 거죠 비중이 많아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종 성과가 올랐거든요 똑같은 척수를 받아도 바닥에서 성과가 30%, 50% 올랐으니 이렇게 금액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 얘기고요 22년 그런데 내년을 바라볼 때 올해 LNG가 우리가 116척을 받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114대 네, 전체 그런데 그 이전의 신기록이 몇 척이냐면요 바로 작년에 65척입니다 아, 전해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우리가 LNG선을 1년에 암벽해파 때문에 50척 중반을 만들 수 있었다가 막 열심히 늘려서 65척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캐파의 두 배 가까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캐파의 두 배를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매년 매년 내년엔 수주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아, 내년엔 수주가 줄 수밖에 그러니까 도크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2년치를 받아서 또 2년치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멀리 멀리 일감들을 가지고 있으면 불확실성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1번은 LNG가 줄어들어서 수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LNG 운반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선이 너무너무 좋았죠 네, COVID-19 때 이상하게 컨테이너 운임이 오르고 항만 적체로 선박 인도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에 430만 TU가 발주됐어요 430만 TU? 네, 그리고 올해는 추세가 거의 290만 TU입니다 그런데 2007년 가장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 350만 TU 나왔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난 2년이 엄청난 규모인 건 거예요 그런데 컨테이너 중고 성과가 빠지고 운임이 크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발주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해운 지표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운임 지수는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컨테이너선 발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한국 조선을 하드캐리 해줬던 LNG 컨테이너가 다 빠지니 LNG와 컨테이너가 내년에 우리 수주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게 픽아웃인데 아, 수주 픽아웃했네 빠지네 이제 수주 잔고를 매출로 만들어서 실적은 나겠지만 그럼 그 이후 실적은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LNG가 너무 빠지는 게 명확하고 컨테이너도 빠지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 연간 전망 모델링을 한번 숫자를 업데이트해보고 고민해보기 전에는 2023년은 수주는 빠지지만 실적은 좋아집니다 수주는 빠지지만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되게 어렵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3주 전에 쓴 2020년 연간 전망에서 모델링을 해봤죠 돌려보고 어랏? 내년에 수주가 안 줄어드네? 를 이제 숫자가 도출이 된 거죠 내년에 수주가 줄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3년 약간 하얀 막대기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앞에 채워져 있는 것들은 다 실현된 거고 제 예상이니까 이제 비워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460억 달러를 받았고 올해 430억 달러 정도로 마무리되는데 제가 계산한 게 내년에 410억 달러 정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네가 계산이 된 거예요 어떤 연구? 핵심은 LNG 컨테이너 빠지는데 절반은 해양 플랜트가 메우고 어거지 같죠 논리를 들어봐야죠 논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탱커와 여기는 자세히 들어가 있지만 LPG가 늘어나는 부분이 LNG 컨테이너 줄어드는 부분을 충분히 메우는 걸로 계산은 됐습니다 43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로 23년도 요정도면은 많이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그러실 테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탱커가 훨씬 더 계산이 됐는데 저도 이걸 올려서 쓰는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탱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의외로 신조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3주째 기간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조금은 좀 아웃라이어다 좀 세게 본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어두운 시장인데 너무 좀 밝게 보는 건 아니냐 그래서 가만하고 시장의 평판까지도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가만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컨텐츠가 다르다라는 얘기 하여튼간 본인의 관점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수주 전망 23년에도 410억 달러로 전년도 430억 달러에서 크게 줄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최영식 이사님의 전망인데 그 배경들을 아까 좀 LNG, 컨테이너, 탱커 좀 분리를 해서 좀 볼까요? 일단은 그 논리를 얘기 드리기 전에 그냥 그 여러분들 뭐 올해 3천만 대도화의 총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해도 감이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척수로 얘기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컨테이너를 위에 회색의 미포는 빼고 보시죠 시장이 다르니까 중소형 그리고 한 개의 단일 회사니까 대형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빅3 삼성, 대우, 현대 플러스 현대사무증구 4개의 존사들이 같은 시장에서 플레이하니까 한국의 수주가 됩니다 그런데 2021년에 97척의 대형 컨테이너를 받았어요 올해는 72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내년에 제가 30척 정도로 크게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탱커를 보시면 올해 우리 탱커 4척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 쓴 이후로 삼성이 2척 받아서 6척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시면 리만 이후에도 14척이 나왔고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탱커 발주가 올해 완전 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는 뒤에서 얘기 드리고 예전에 보시면 한 70척, 60척 받았어요 제가 내년에 찍어준 거는 60척 정도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40척 빠지는데 탱커에서 60척 정도를 아는 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산업 발주 모델을 계산하고 여기에 맞게 씌워줬을 때는 한 100척은 받아야 돼요 탱커만? 네, 제가 약간 눌러놓은 겁니다 잠시만요 튀지 않으려고 이게 탱커가 22년도에 6척이었다고요? 네, 그러면 23년도에 60척 정도 60척 정도 가까이 또는 제 마음속에는 100척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탱커는 거의 다 유조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씻고 다니는 배인데 6척에서 60척으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유가 빠지고 있거든요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조선도 유가가 좋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 선주들이 발주하는 건 아닌가라는 게 상식적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시는 이유는? 네, 훅 넘어가서 탱커 페이백 피헤어리어드 그러니까 이게 탱커 페이백 다른 거랑 그거로 얘기 드리면 좋은데 탱크만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페이백 피헤어리어드는 투자비 회수 기간 경영학 개념이죠 투자해서 IRR도 있고 MPB도 있고 그런데 가장 간편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선박에 내가 투자를 해서 몇 년 만에 이 투자비를 뽑아야 되느냐 투자 회수 기간 그런데 보시면 Y축이 역축이에요 여기가 위로 갈수록 페이백 피헤어리어드가 짧아지고 투자 매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과거에 컨테이너는 정말 좋았어요 그랬다가 훅 떨어진 거죠 운이 빠지고 그러니까 투자 회수를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 운이 빠졌다기보다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금성낮은 2년이 지나가고 그래도 매력은 있어요 컨테이너는 그런데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탱커는 완전 지옥으로 갔다가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탱크 운이 많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경기가 안 좋고 유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 운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잠시만요 그럼 탱크 운이 지금 V자로 밑으로 확 떨어졌던 게 22년도예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까지 유가 상반기에 좋았는데 왜 이렇게 탱커는 운이 떨어졌던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랬다가 이제는 회복이 됐다? 이게 뒤에서 좀 다른 장피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어진 일이고 모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유럽이 러시아 원유를 12월 5일부터 안 삽니다 예고를 해왔고 300만 배럴 퍼데이 정도를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져왔었는데 서서히 서서히 줄여왔었어요 12월 5일에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사서 재어놓든 그러다가 12월 5일부터는 300만 배럴에서 한 150만 배럴 퍼데이까지 줄여놨는데 이제는 남은 기간 나머지 150만 배럴 퍼데이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러시아 원유를 줄이는 순간부터 운임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항로가 한 4일, 5일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유럽은 딴 데서 가져와야 되겠죠 미국, 중동 두배그리 항로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유럽으로 팔던 300만 배럴 퍼데이를 딴 데로 팔아야 될 거잖아요 중국, 인도가 가장 많이 샀어요 지구를 돌아서 인도가 러시아 거 사준다고 말했죠 이건 COT고 원유를 정제한 휘발유 등갱유 같은 제품은 심지어는 저 멀리 남미까지도 카고가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사오는 것도 항로가 멀어지고 러시아가 파는 것도 항로가 멀어져서 그래서 톱마일 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까만색은 물동 양이고요 골드 색깔은 톱마일이에요 1년에 우리가 100을 사온다는 양이죠 100을 저기 하루 거리에서 가져오는 거랑 10일 거리에서 가져오는 거는 필요한 배척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운업의 수요인을 보실 때는 물동 양이 아니라 톱마일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는 물동 양과 톱마일이 4.1, 4.5% 성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는 더 약한데 COVID-19 기간에 워낙 기재가 있어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계속 클락슨이 전망치를 내렸어요 전쟁 이후에 물동 양은 내년에는 2%밖에 안 늘어 그런데 러시아 원유 금수에 따른 톱마일 효과로 톱마일은 6.3% 오히려 더 늘어나 라고 클락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7월 달부터 얘기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동 양뿐만이 아니라 톱마일을 봐야 하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 중동 이랬나? 중동 미국 중동 미국 쪽에서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에 팔던 걸 인도로 더 멀리 팔게 됐고 하면서 톱마일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면 약간 이것도 고민이 되는 게 탱커를 이제 발주하는 선주 입장에서 선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미 전쟁은 2020년 2월 말에 터졌고 자기네가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 22년 하반기가 됐던 언제 먼저 발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지도 모르는 23년도에 발주를 한다라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효과는 사라지지만 그럼 붙겠죠 톱마일은 떨어지고 물동 양은 4% 정도로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수요 얘기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을 부서할 때 가장 쉬운 건 공급 요인이에요 공급 요인 그래서 배가 왜 필요하냐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누가 물건을 더 나누고 싶어 그런데 미리 주문된 잔고에서 배가 얼마가 나와 그래서 매년 매년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고 또는 수요가 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톱마일 효과 러시아 전쟁에 얘기 드린 거는 수요단에서 좀 이래요 원오프성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탱커는 여기 보시는 오른쪽 위에처럼 잔고선대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잔고? 선대 잔고선대 이게 역사적 최저 4%를 깼습니다 잔고선대 비율이라 하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다의 배가 100척이 자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문이 4척 들어가 있어요 그럼 4%죠 그러면 이 4척은 언제 만들죠? 2년 걸리고 네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두 척은 내년에 나오고 한 척은 2년 후에 나오고 한 척은 3년 후에 나올 수 있어요 2년 3년 후에 선복 증가율이 잔량 선대 비율입니다 그럼 104가 되나요? 네 100척이 100이 4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2, 3년 동안에 물동량이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고 많이 늘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4%가 많느냐 적느냐는 작아 보이죠? 역사적 최저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수요하고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수요요? 네 아까 얘기 드린 톱말효과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물동량은 6%, 5% 넣는데 선복 증가는 2%,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합쳐서 가운데 그림을 그린 게 이거고요 2023, 2024년에 수요가 공급을 4, 3% 정도 이긴다 그래서 더 날라주세요라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배는 그만큼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배를 잡겠다고 운임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계속될 거다 수요는 훨씬 더 커지고 그런데 공급은 그걸 못 따라가니 운임이 많이 오를 거다 이거는 이제 유조선 위주의 탱커 그래서 발주가 23년도에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7월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7월에 영국에 클락슨도 다녀왔고 이 뷰를 듣고 지켜봤고 이 뷰대로 흘러갔었어요 시장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올해 탱크 발주가 역사적 최저라고 아까 숫자도 보여드리고 여기서 또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왜 발주를 안 했지?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1번 돈을 못 벌었어요 선사들이 잠시 세워서 컨테이너를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우리 업계 전문가들 중에서 작년 올해 컨테이너 발주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예견했던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일단은 운임이 그렇게 엄청나게 8배 10배 오를지도 몰랐고요 그 이후에도 정말 2007년에 350만 TV를 넘어가는 신기록 430만 TV 올해 300만 TV가 나올 줄 사람들은 1년 반 2년 전을 몰랐어요 이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만 발주를 하고 싶어요 CO2 규제가 됐든 아니면 내가 마켓셔를 늘리기 위해서든 발주를 하고 싶은데 발주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 여력이 필요해요 컨테이너는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운임이 올라서 작년에 컨테이너 선사들이 벌어들인 에비타가 10년 평균이 8배, 7배예요 돈이 너무 쌓였죠 세금 내고 인센티브 주고 다시 팔았던 항만 지분 사고 그래도 돈이 남는 겁니다 케펙스 해야죠 때마침 CO2 규제가 다가와서 2014년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선들을 개비해야 되는 타이밍도 왔는데 근데 모든 선종이 다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면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약간 이 선종에 특화되어 있는 선사들이 또 따로 있고 비중이 또 따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쪽은 투자할 여력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근데 탱커 위주로 하는 선사들은 탱커는 투자할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러시아 문제 때문에 운임이 오르고 하기 시작한 점이 불과 올해 3분기부터요 3분기 때 PC선 선사들 중심으로 먼저 운임이 오르고 크로드오일 탱커까지 확산된 거는 4분기 정도거든요 PC선이 좀 작은 거고 크로드오일 탱커가 좀 더 큰데 원유, 휘발유 선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전망을 나 이렇게 될 것 같애라고 생각했던 선사, 선주라고 하더라도 투자 여력이 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려고 찾아올 것 같다인데 전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이 정도 질문을 하죠 인퀄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문의, 요구 발주문이 많이 있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는 온 상태예요 탱커오 네 근데 또 발주를 안 한 두 번째 이유는 부담장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운임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골드 색깔 예 회색처럼 중고성과도 같이 올랐죠 신조성과도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탱커, 탱커 가장 큰 VLCC라는 탱크 기준으로 클락슨이 이 정도 가격이야라고 오프하는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사들은 이거보다 더 부르고 있어요 도크가 많이 차서 네, 그렇죠 한마디로 탱커 선사가 내가 1년 반 전에 와서 발주를 했으면 9천만 달러 정도에 가질 수 있었던 VLCC 탱크를 네 지금은 1억 2천만 또 아니고 1억 3천, 1억 4천만 달러를 부르고 있으니 네 기가 찬 거죠 하, 하기 싫어 선사들이? 선주들이? 네, 선주들이 너무 비싸졌어 야, 저 한국의 조선사들이 좀 배가 불렀네 너무 좀 콧대가 높아진 거 아니야 어깨에 힘 너무 들어갔네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걸 이제 좋게 보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성과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뭐 2년치, 3년치 도크가 차 있으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 이제 배값을 더 비싸게 부를 거다 좋게 보는데 반면에 안 좋게 보면 그래서 선주들이 중국으로 간다 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탱커를 중국에다가 주고 있다 아니, 뭐 우리가 그럼 4년, 5년 기다리라고? 아니, 안 해요 비싸게 안 사 그럼 싼 중국에 가서 2년 뒤에 받을 수 있도록 발주를 줄 거야 이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현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불과 몇 주 전부터 그런데 게다가 그 친구들은 클락스는 오퍼 가격보다 더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가? 짜증나요 거기는 뭐 어떤 인건비도 싸고 뭐 더 낮을 테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후판이 100만 원이 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톤당 100만 원? 네, 톤당 중국은 60만 원대예요 특히 탱크는 후판을 많이 먹는 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도 걔네들은 낮게 부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포스코 문란의 자체 때문에 내년에는 후판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늘 중국과 우리는 경쟁을 해요 그렇죠 우리 배가 더 좋고 우리 배가 더 비싸지만 고부하치고 늘 있는 일인데 중국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영업의 스탠스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영업에서요? 네, 10월 말에 현대중국으로 실적 발표 때 네, 네, 네 10월이면 7월부터 PC선이 이미 좋았기 때문에 PC선이 좋아요 미포 최선호주였죠, 당신? 당시에 그런데 기다리는데 주가는 오르는데 PC선 발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 애가 타잖아요 네 왜 안 나오지? 계속 이렇게 있다가 실적 발표 때 영업 담당이 들어오시니까 여쭤봤습니다 왜 PC선이 이렇게 안 나오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고가 수주 전략을 펴고 있어서 가격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추가 질문 그럼 이게 언제 해결될까요? 저희는 여유가 있어서 기다릴 겁니다 중국으로 물량을 뺏기더라도 우리는 기다린다?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그런데 일단 그래서 미포는 주가는 빠졌어요 수주가 좀 생각보다 안 나오겠네요 참 고민된 지점이네 그런데 이런 컨퍼런스 고른 현대중국 그룹은 스크립트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저희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정, 공시, 공표가 되는 얘기 들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가 전략을 고수한다 중국 쪽 갈 고객들은 가시라고 해라 이거예요? 네 듣기에는 멋있는데 이거 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되게 민감한 전략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렇죠 쟤네들 못 받게 우리가 쳐버리자 우리 얘네들 강의 만큼 낮추면 그러면 쟤네들 갈 친구가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럼 쟤네들 더 낮출 거 아니야 쟤네들은 더 돈을 못 벌 거 아니야 우리는 조금 벌 거 아니야 언제까지 조금 벌어야 되죠?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선산업에서 최대 리스크는 이렇게 잘 받아둔 근조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더 지금 큽니다 그렇죠 2년째, 3년째 받아놨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근조량이 늘어야 되는데 20만 명이 넘던 조선업 인구가 지금 9만 명대인데 앞으로 3만 명, 4만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정말 이거 뽑을 수 있을까? 뽑을 수 있죠 좋은 물량을 받아서 인건비를 높여주면? 높여놓은 견적 원가를 기준으로 수주를 받으면 우리 인력들이 야드로 돌아오실 수 있는 거죠 왜? 맞아요 그 추운 데서 용접하는데 계속 그렇게 최저임금 받고 해야 돼요 지금 10년, 20년 용접 비용이랑 비슷한데 이거 누가 가려고 하냐? 편의점 알바하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를 중국 못 받게 하려고 우리가 저걸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거는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악순환으로 갈 수 있으니 악순환이에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전에 3년 동안 12조 빅베스하고 난리친 거는 해양 플랜트 쓸어받겠다고 싸워서 그렇죠 설계도 잘 안 따지고 무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빅3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왜 중국이 이 상태로 가면 다 중국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죠 선주들마다 달라요 싼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도 나는 좋은 배 비싼 가격 가져갈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 정책을 가져가도 마켓 셰어가 100대의 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고가 전략을 고수하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제 변모를 하는 거고 그냥 콧대 높은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이제 위원님 보시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싸게 받아서 소화를 하자는 거는 현장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인 거죠 싸게 받아서 그냥 현장에서 소화해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게다가 제가 여기서 방송이어서 페이지를 찾아갔는데 너무 오래 걸린데 우리 백록이 정말 길어요 백록 백록이 너무 깁니다 지금 탱크 선사들이 발주하러 와서 발주하면 2025년 하반기에 받아요 3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LNG는 2027년에나 받을 수 있어요 25년 27년까지 선주가 기다려야 하니 못 기다리고 중국으로 가는 건 인지상정 근데 여기서 질문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뭐 유가라든지 탱커 운임이 좋아질 때 그들은 발주를 하려고 할 텐데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못 받고 그럼 우리가 그렇죠 중국으로 가서 2년 뒤에 우리는 받을 텐데 2년 뒤에 뭐 유가 어찌 될지 경기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분할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만약에 이 잔치가 마지막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메뚜기도 한철이라면 지금 잡아야 되는 건데 근데 업계에서는 이게 계속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LNG가 2030년대까지 계속될 거라는 건 제가 자세히 얘기하는데 세상 모두가 다입니다 이외에 1억 3천만 4천만 톤 퍼애뉴얼의 PNG를 LNG로 돌리는 LNG 시장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PNG는 파이프로 가져오던 가스를 배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상선들은 제가 이번 연간 전망에서는 얘기 드리지는 않았지만 1년 전 2년 전에서 얘기 드렸던 CO2 규제에 따른 슬로우스티미 슬로우스티미 선복 교체 사이클 산업에서는 슈퍼사이클 저도 리포트에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을 쓴 적도 있지만 2005년, 6년, 7년과 같은 엄청난 경제성장과 수요가 끄는 그런 폭발적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보다는 약하지만 꾸준히 진행되면서 꾸준히 선복을 교체해가는 긴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간으로 긴 슈퍼사이클 위로 큰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작성한 자료 취지에 맞지 않고요 여태 많이 얘기해왔고 여러 다른 방송들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들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 7월에 제가 영국 클락슨 다녀와서 쓴 자료에 또 그게 소상에 잘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20억 톤의 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50%, 40%는 CII 규제라고 하는 환경 규제, CO2 규제에서 D와 E 등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D, E, 그걸 낙제 등급이냐 열심히 노력해서 등급을 끌어올리면 계속 운항할 수 있지만 1년 안에, 3년 안에 지금 얘기해 드리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들입니다 조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클락슨의 기본적인 뷰도 이 노후선들을 갈아엎는 사이클만 10년, 15년 펼쳐진다고 보고 있어요 엔드, 엔드, 우리 글로벌 신조 캡파는 1억 대도가 있지만 안 돼요 지금 8천만 톤, 9천만 톤 정도 훨씬 더 받아올 게 많다라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이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신조, 왜냐하면 배도 30년 쓰는데 앞으로 10년이면 20년짜리가 30년 되는 거고 하니까 신조 수요는 길게 보면 있다 치는데 짧게 몇 년을 놓고 보면 신조보다는 저 사람이 좀 개조를 해서 쓰려고 한다 신조를 좀 안 맡기고 개조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CO2 기조에 대응해서 개조는 엔진을 뜯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상업성이 전혀 안 나오고요 아마도 얘기하시는 부분은 ESD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그러니까 CO2 배출량을 선박에 줄이는 방법이 하다못해 등도 LED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에서 보기엔진에서 전기력 생산하는데 전기를 덜 먹겠죠 항만에 붙였을 때 항만에서 육상 전기를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럼 내 배는 전기를 안 쓰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신조에는 들어가는 밑에 공기윤활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풍력을 이용한 로터 세일링 정말 수많은 기술이 있어요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기술 제가 그 기술을 개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들어야죠 근데 업에서도 이거의 ROI 같은 걸 계산해보면 대단히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브랙스루하게 이 CO2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ESD 기술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에너지 세이빙 기술로 때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약간 이런 뜻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EXI가 시작되고 EXI디아? 못 알아드라고 제가 내년에 이제 CO2 규제 중에 하나가 시작되고 EE-XI EE-XI 아우 어려워 그렇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야겠어요 한마디로 배들이 CO2 배출량이 너무 많아요 2014년부터는 새로 만드는 배를 줄이게 했어요 30% 정도 연비와 CO2 배출량을 줄인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이전에 만든 배들은 CO2 뿜뿜 나오는데 계속 돌아다니니까 배가 얼마나 많은데 CO2 배출량 줄일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 모든 배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들여다봐서 너 CO2 배출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 너 줄여 어떻게 줄이느냐 EE-XI는 엔진 출력을 무조건 낮추게 합니다 아 그래서 속도가 줄어든 배들마다 엔진 출력을 20% 30% 40% 줄여서 속도가 10% 20% 떨어지게끔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년부터 23년도부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배들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속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빨리 운송을 할 수 있는 것도 떨어지니까 배가 보통 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너무 개념이 어려워서 킬로미터 파우로 하면 대충 한 20, 30킬로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20%, 40% 더 낮아진다 속도가 여기 보시면 이게 슬로우 스티빙이에요 컨테이너가 예전에 19노트로 달리다가 경기 침체가 와서 천천히 운항해서 14노트 정도 떨어졌어요 이거는 왜 천천히 갔냐면요 천천히 가면 기름을 덜 써요 그렇죠 CO2가 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기름을 덜 쓰려고 떨어뜨린 거고 이번에 EXI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엔진 출력을 낮추셔야 돼요 강제로 급니다 기계 장치도 긁니다 전자식 엔진은 전자 패스로우드 락을 하고 그러면 속도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배가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해봤자 믿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팡노이드 머스크 같은 실제로 배를 운항하는 친구들이 내년에 EXI가 시작되고 선복 감소 효과가 얼마나 될 건지 자기들이 계산 숫자를 얘기해요 10%, 15%, 21%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에서 20% 가까이 선복량이 줄어든다 배가 모자라지는 효과 또는 배가 더 필요해진 효과가 난다는 거죠 배가 더 필요해라는 거죠 수요 요인이 확 올라가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해운 시장이 되게 따뜻해요 공급단에서 뭔가 느려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운임이 좋을 거예요 돈을 벌어요 그럼 계속 교체 발주를 할 수 있는 거죠 탱크는 탱크대로 별도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어디서 셌는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이제 수주 얘기를 했고 운임 얘기를 했고 발주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경쟁 얘기를 했고 중국 경쟁 얘기에서 가져가도 된다 근데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선복량이 줄어들고 근데 중국 가져가고 끝나버리면 어떨 거냐 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중국이 다 가져가버리고 끝나버리면 근데 안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기간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의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기간의 슈퍼사이클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해지죠 느리게 가게 되죠 배가 배가 느려가죠 그러면 점점점 노후선의 가치는 떨어지고 용선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CII라고 더 복잡한 규제가 하나 더 있어요 CII 선박들을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서 D와 E 등급을 받는 배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4, 50%고요 선정별로 이 배들 중에서 E는 F 합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안에 너네 등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D는 3년 안에 등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겁니다 페널티가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나 선진국들은 지킬 거예요 그런데 운항 금지 예를 들어서 20년짜리 배가 한꺼번에 갑자기 10년짜리 배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뭔가를 개조를 하든가 뜯어고치든지 해서 상업성이 안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해체, 해체밖에 없어요 F등급으로 가기 전에 어차피 이거는 F등급하고 운항 못하는 거니까 네,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20억 톤의 배가 있고 여기서 10억 톤이 10년에 갈아엎어져야 되고 그렇게 계산하면 1년에 8천만 톤 1억 톤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올해 발주량이 8천만 톤입니다 어떤 게? 탱커가요? 뭐 전체가 전체가? 전체 배가 21억 톤이고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22년 발주량이 8천만 톤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천만 톤 올해 8천만 톤 1억 톤 정도가 나오잖아요 교체 발주하는 것만으로 1억 톤을 깔고 간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15년 아, 평균적으로 물론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교체 발주만 1억 톤을 깔고 갈 수 있다 그게 저도 뭐 재작년 6월부터 얘기했던 거고 올해 여름에 영국의 클락슨의 리서치 헤드와 얘기를 나누면서 확인하고 온 겁니다 아, 얘도 이렇게 본다 나도 이렇게 본다 음 선주들이 입지 않으셔도 그렇게 본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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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얘기 드렸듯 돈을 못 벌면 못 해요 그렇죠? 선주들이, 선사들이 네, 네, 네 지금 돈을 벌잖아요 된 거가 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은 할 건데 중국은 싸고 한국은 너무 비싸니까 중국 가고 있죠 네 중국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도크가 차죠? 네, 네, 네 차죠? 그러면은 단납기는 한국밖에 안 남죠? 우리는 비싸게 받으면 되는 거죠 왜 그걸 가서 쟤네들 못 받게 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받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장기간 수주가 이어지고 우리는 꽉 차 있고 중국은 비어있고 싸게 어차피 그 고객들 간다고 하면 그래 거기 도크 채워놔 거기 또 다 차면 우리는 더 비싸게 그때 받을 거야 이 전략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비어있지도 않아요 아, 네 중국도 우리만큼 상선은 차 있어요 아, 상선으로? 네,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재밌네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계획한 대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좋지만 늘 계획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지는 우리가 같이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당연하죠 그렇죠? 뭐 지금 22년 12월 말에 우리가 지금 전망한다고 해서 이게 뭐 만고불변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서 23년도 조선의 전망의 결론 전망의 결론은 결국은 실적은 좋다? 수주도 지금 수주밖에 얘기 안 드렸어요 아, 실적은 좋다? 네 그리고 수주도 나쁘지 않다 수주는 시장은 피크아웃을 걱정하지만 LNG와 컨테이너 때문에 네 그러나 탱커가 돌아서서 절반을 메우고 네 나머지 절반은 해양플랜트가 메울 것이다 해양플랜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이제 시작하시죠 네 해양플랜트는 네 약간 좀 아픈 기억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해양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200억 달러 막 저게 2010년 전후 네 2013년까지 그리고 2013년 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빅배스를 했어요 네 잘못한 거죠 네 그 이후로 무리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EPC 럼섬 계약 그러니까 뭐 밑에 구조물 시공만 해도 되는데 네 EPC를 총괄로 맡아 담당하고 너무 어려운 공사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면서 3년 동안 12조 원의 적자를 내고 네 작년에 그냥 빅배스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레슨즐런드가 우리가 무리하게 EPCI 공사 전체를 럼섬 방식으로 계약해서 가져가지는 않겠다 시장도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빅3가 예전에 해양플랜트에서 각각각 한 7조도 했어요 네 드릴십 절반 생산설비 절반 네 드릴십은 사라졌죠 네 생산설비는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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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달러면 회사별로 뭐 거의 1조 정도 받았다는 얘기죠 한 해는 받고 한 해는 쉬고 못 받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네 저는 해양플랜트를 무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역시 그런데 내년에는 너무도 확실한 FLNG 공사 두 개가 나온다라는 F LNG LNG 이게 뭐 바다에 떠 있는 뭐 LNG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바다에 떠 있는 LNG는 LNG 선도 사실은 대범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LNG FSR도 수입 터미널도 있는 거고 주로 FLNG라고 얘기하면 LNG FPSO 또는 LNG FLSO 같은 바다에 떠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액화까지 하는 FPSO나 네 바다에 부유식으로 떠서 육상에 가스가 들어오면 액화만 하는 FLSO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걸 이제 통칭하는 것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몰라요 내부자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내년에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두 개 공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요? 네 그 어느 나라에서 주는 걸까요? 말레이시아의 ZLNG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세 번째 FLNG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만든 코랄 FLNG가 모잠비크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필드 오퍼레이터는 운영하는 친구는 이태리 ENI인데 2호선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 써보고? 네 써보고 연속으로 지어가자라는 아 카피앤페스트죠 네 복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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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지구에 FLNG가 7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우께 하나 삼성께 3개 개조 1개 3개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FLNG 레코더가 가장 많고 해양플랜트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막 빅패스하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싫어하셔도 돼요 되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대우가 3분기 때 해양에서 얼마나 또 빅패스를 했는데요 환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FLNG는 여타 해양플랜트와 달리 좀 마진이 좋은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 하던 그 뭐랬어요? 과거에 해양플랜트 종류 엄청 많았잖아요 규모 5마 근데 그게 아니라 딱 LNG를 내려주고 그거를 기화하고 액화하고 그 정도 장비이니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고 해도 좀 남는 플랜트다 FLNG는 기존에 따른 해양공사보다는 아주 훨씬 더 안전한 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진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리스크도 네 그게 왜냐면요 FLNG는 모든 제품이 초기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FLNG는 드릴쉽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드릴쉽을 예전에 막 일전에 막 7개씩 10개씩 만들면서 삼성 대구가 영업용료 15% 20%도 나왔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가격이 잘 측정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는 거는 IOC였었어요 IOC? 올림픽위원회는 아닐 거고 그렇죠 인터넷 오일컴퍼니 오일컴퍼니? 네 오일컴퍼니들이 우리 옛날에 적잔할 때 막 떠돋고 막 그냥 시효 안 받아주고 나쁜 뭐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은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성격도 있고 또 우리 협력사가 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내부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필드 개발에서 얘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 경우에는 야 너네들 몇 프로 남았어? 줄여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 한 호주 프리로드 FLNG는 쉘이 진행한 사업이고 그래서 가격이 좀 꽤 잘 측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도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계산을 하니까 수익성이 막 터무니없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1번이고요 근데 수주할 때 뭐 마진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만들다가 뭐가 틀리고 근데 또 드릴쉽하고 비슷한 게 드릴쉽에서 드릴링 패키지라는 게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건 해외에서 가져와서 딱 설치하는 것처럼 FLNG에는 LNG 에카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미 기성 제품들 가져와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물 여기에서 부담이 적은 성격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FLNG는 꽤 안전한 해양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예전에 한참을 기다렸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주를 기다리는 게 여러 사업들은 늘 얘기가 있는데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졌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원래 졸 LNG 시장에 기름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전쟁이 그래서 유럽이 LNG 수입을 빨리 늘려야 되고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여기저기 프로젝트들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또 FLNG에요 육상에다 터미널을 줍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육상에다 하는 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바다 위에 띄워놓는 LNG 기지인데 유럽도 그렇게 빨리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모잠비크의 ENI 프로젝트 또는 엑스모빌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기준은 해외의 오프쇼 관련 여러 잡지들에서 타임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 이 스케줄을 지켜봤을 때 많이 바뀌어요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여러 정황상 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해양을 하나 5억 달러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삼성이 이거 두 개 받아버리면 30억 달러로 훌쩍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자료를 쓴 이후에도 베이드노르드라고 하는 캐나다 FPS와 베트남의 블락비라고 하는 베트남의 플랫폼 공사와 카타르의 또 컴프레션 플랫폼 공사 같은 것들이 떴고 여기에 현대 삼성 대우가 입찰에 경쟁자로 들어가 있고 이런 보도들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은 해양이 좀 많은 해여서 LNG선이 40척 줄어들고 80억 달러 줄어드는 부분을 절반 정도는 해양을 외워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삼성중공업이라 하셨죠 이거 받으면 올해 5억 달러였던 해양플랜트 수주가 30억 달러 최소의 30억 달러 이상은 깔리고 그 외에도 5억 달러짜리 10억 달러짜리 짠짠한 거는 늘 한두 개씩 받을 수 있는데 되게 큰 곡사인 캐나다 공사 베트남 공사 카타르 공사가 또 뜬 거죠 요게 그 해양플랜트 아까 그 FLNG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LNG 기지 같은 거 그게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크게 되는가 뭐 VLCC 정도의 아 사이즈는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큰 뭐 정확히는 까먹지 않나요 400m 100m 사이즈에 이외에 이제 트레인 올라가고 여러 장비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크기고요 얘가 어떻게 얼마나 에코 할 수 있느냐 코랄 FLNG 지금 막 돌아가는 게 연산 3.6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3.6 그리고 MTPA Million Tonage Per Annual 연간 360만 톤을 액화해서 네 배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3.6 제가 감이 좀 네 그렇죠 감을 잡히든 지구에 LNG 물동량이 계속 느니까 네 네 네 네 네 400mTP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 중에서 이게 하나 들어오게 되면 3.6이니까 한 1% 정도 차지하는 건 거죠 네 네 네 지금 카타르에서 하고 있는 그 NFE 프로젝트가 네 77이 네 110으로 늘어나는 프로젝트예요 1차가 네 네 네 그리고 2차를 지금 곧 할 건데 이게 1, 2, 8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화면 좀 줄여주세요 네 지금 400인데 네 네 네 네 네 400 중에서 77이 카타르예요 네 네 근데 이번에 LNG 50척 나오고 에카트미널 짓고 있는 게 77 77이 110으로 늘어나는 공사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공사는 내년에 발주가 나올 건데 110을 또 1, 2, 8로 늘리는 공사입니다 네 네 77에서 1, 2, 8로 가게 되면은 거의 뭐 5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400에서 50 정도 그런데 FLNG는 여기서 요거 한 3.6 사이즈 정도 네 그러면은 저게 절대적인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규모 저 숫자로 봐서 너무 감이 어려워가지고 네 재미없어요 약간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쪽은 과거에 좀 많이 접었기 때문에 사업을 네 지금 그냥 일반 탱커나 LNG 운반선 지을 인력도 모자라는데 다세요 네 해양 플랜트를 새롭게 하려면 그 옛날에 뭐 설계했던 인력도 다 자르지 않았느냐 난리 주인력들 있느냐 네 그래서 현대, 대우, 삼성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네 삼성은 FLNG를 오래도록 준비해왔고 가장 레코드가 많고 어 계속 하고 싶어 하고요 대우와 현대는 약간은 어 잘 모르겠다 음 저거 우리에서 잘 모르는 발주체면 안 할 거야 이런 입장입니다 음 그 현대 대우랑 삼성 중공업의 입장이 다르네요 네 음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인 뭐 탱커라든지 LNG선은 조금 그러니까 탱커는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셨습니다만 일반적인 그 선박보다는 해양 플랜트 쪽이 좋을 걸로 보면은 삼성을 사는 거고요 네 네 탱커를 좋게 보시고 아 탱커에 배팅하겠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미포, 대우 순서로 보시면 되는 거죠 현대, 미포, 대우 순으로 네 좋습니다 그 위원님의 그 뭐 이렇게 현재 타픽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공식 타픽,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 요게 두 개로 나눠서 네 왜냐면 내년에 수주가 생각보다 괜찮음은 1번 탱커, 2번 FLNG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탱커면은 탱커의 왕, 마켓시가 가장 높은 여태 현대중공업 요거 FLNG를 반기신다면은 삼성중공업 이렇게 가자가자라는 입장인 거죠 아 그러니까 좋은 거 두 가지 딱 딱 꽂아서 요거 1등 요거 제일 준비 잘 된 회사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내년에 수주가 생각보다 괜찮고 또 얘기 드릴 것처럼 실적이 터널하운드 한다면 다 같이 오르는 건 거죠 참 그 실적 얘기 네 그러면 실적은 확정이 돼 있다고 보기도 뭐하고 수주장구를 보면 대중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단가에 따라서 마진에 따라서 비용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어떨까요? 그럼 이제부터의 실적은? 자 제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까 느낌표 네 느낌표 근데 영업이익률 얼마가 나올 거라고 제가 외부에서 확실히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렵죠 5.5% 이 약간의 가정을 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은 어느 시절에 배를 만들고 지금 어떤 선종을 만들고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여러 정거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만큼 했던 배가 이만큼 인기 났으니까 요정도 배는 요정도 나겠네라고 추정을 하는 건 거죠 네 네 그런 접근인데 드라마틱한 일이 작년에 있었죠 후판이 작년 2분기 때 60%가 올랐어요 음 그러면 후판이 성과에서 뭐 선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를 차지했으니까 네 네 네 60 곱하기 20은 12% 네 네 정도 원가가 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존사들이 1.8조 원이나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후판 때문에 후판 가격 때문에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헉자라고 얘기하는데 후판이 2024년에 올라 버리면 그게 실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또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우리가 그렇다고 선주들한테 후판에다가 연동해서 가격을 받자고 이렇게 해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습니까 음 또 근데 아무튼 너무 안타까웠지만 대신 네 작년 3분기부터 보복적인 성과 인상을 했습니다 음 원가가 올라가버린 12%보다 훨씬 올려불렀고 음 근데 어팡이 안 좋으면 그게 안 먹히는데 네 어팡이 좋았기 때문에 먹혔어요 여기 보시는 건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작년 그러니까 올해 3분기요? 작년 3분기 작년 3분기 네 작년 3분기부터 3분기 오르고 4분기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서 저는 모델상으로는 더 미세하지만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작년 하반기에 받은 애들은 흑자 네 오래 받은 애들은 더 흑자 라고 하고 이렇게 쫙 뿌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연도별로 어떤 배를 어 스틸크팅 하느냐 스틸크팅 스틸크팅 이후에 6개월 만에 매출의 거의 80% 이상이 발생해요 스틸크팅 기준 또 건조량도 늘어요. 모든 제조업이 고정비 효과가 있잖아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공통 부분을 적게 뜨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년은 상반기는 고정비 효과로서 좋아지기 시작하고 우리 현대는 환 때문에 혁자전을 했지만 삼성 대우는 일회성 빼면 마이너스 5% 정도 영업적자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는 거의 BEP 가까이 회복하고 이 믹스 효과는 분기로 뿌려보면 하반기에 더 강하게 나타나죠. 당연히. 뒤에 받은 애들이 뒤에 들어가니까 하반기부터는 믹스 효과들 하면서 실적이 혁자전을 할 거다. 내년은 더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 골드 색깔의 배가 얼마나 마진이 좋은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생겼어요. 뭐였냐. 약간 길수인데 들어보시면 좋은데 2년 뒤에 실적을 미리 보았네요. 네.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1억 8천만 달러 때 받은 배 세척이 러시아 거였어요. 3호 중공업이. 작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세척이었는데 토탈이 용선발주한 거예요. 토탈이 가스 나르려고 하는데 입차를 붙였더니 그때는 사이가 좋았던 러시아 선사가 들어와서 이걸 따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조해서 배가 나오면 토탈에 빌려줄 예정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졌죠. 토탈은 얘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쁜 놈. 그래서 용선계약을 파괴하고 신조계약도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걱정을 별로 안 했던 게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 배는 누구든 가져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선주가 가져갔어요. 알파가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토탈에다가 용선을 했을 거야. 토탈만 손해본 거죠. 더 비싸게 다시 빌려야 되니까. 네. 우리가 위로금을 2분기 때 충당금 반영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러시아가 발주했던 건 1억 8천만 달러. 그런데 리세일된 건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40%가 올라가셨어요. 저 선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져다가 마진을 붙여서 더. 아니, 선사는 그냥 용선료랑 손가 추자배랑 해서 알아서 그냥 돈 그고 우리가 득을 받죠. 원래 1억 8천만 달러짜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얘가 2억 4천만 달러짜리를. 아, 가져간. 가져간 값이. 그런데 2억 4천만 달러짜리는 불과 이번 2분기 정도부터 받기 시작한 물량이고 얘네들은 2024년 정도에 도크에 들어갈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나 먼저 이번에 이 실적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1호선을 만들고 있었고 3분기까지 80%가 작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때는 얘가 2천억 원짜리 배구나라고 하면서 매출 이익을 잡았죠. 그런데 흑자였대요. 흑자였어요. 그런데 3분기 때 갑자기 얘가 가격표가 바뀐 겁니다. 3,100억 원으로. 1분기, 2분기 때 안 잡았던 매출 이익을 3분기 한꺼번에 잡게 됐거든요. 그게 858억 원이었어요. 100%를 환산하면 거의 1,100억 원 되죠. 3,100억 원짜리가 최소 1,100억 원 이익이 나타난 거죠. 영업인은 35%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2억 4천만 달러짜리 배를 지금 당장 만들면 35%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흥분하지는 말고 얘는 싼 재료가 들어갔고 이미. 아직은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는 배인데 똑같은 배도 2년 후에 만들게 되면 인건비도 올라가셔야 되고 재료비도 좀 보냉제 가격도 올라가고 엔진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퉁 쳐서 절반 18% 나오지 않을까. 이익률로. 네. 영업인은요. 30%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18% 정도만이라도. 15에서 20% 나지 않을까. 그것도 훌륭한 이익률이다.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현대에게는 그러하고 삼성 대우에게는 10에서 15% 나지 않을까. 본가 구조가 현대가 좀 더 좋으니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아무리 이거 마진 좋아요. 마진 좋아요 얘기해도 설득력이 부족하죠. 너는 늘 긍정적이니까. 그런데 소선사가 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번 3분기 때. 그러면 알겠어. 꽤 나오긴 하겠네. 그런데 저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단가 기준일 것이다. 게다가 LNG 선들이 계속 건조량이 늘어나요. 엄청 받았잖아요. 매출 비주기가 많아요. 이렇게 좋은 배들이 매출의 절반을 넘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바보냐. 성과가 더 많이 오른 컨테이너 중심입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 자료에서 조준사들 영업인익률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을 4월 달에 2025년에 9% 나올 거라고 써냈어요. 영업인익률을. 그때 딱 자료 쓰고 자리를 옮기고 조준사들을 썼으니. 많이 만나갔겠죠. 많이 안 따라왔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후판이 막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 구간이었으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들. 아니요. 우리 투자자분들. 나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재료비 많이 오를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사모의 놀라운 실적을 봐서 그런지. 13%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올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디베이트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삼성대우는 6에서 9%. 그런데 이 정도 영업인익률이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게요. 보시면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복잡하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밑에 조선 엔진 플랜트 한조 밑에 3호 2호 막 있죠. 여기 파란색 선차트들이 조선 부문들의 실적입니다. 2010년에 보시면 영업인익률 15%, 15%, 19%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과거에도 저 정도 이익률이 나온 적이 있다. 정말 좋을 때 물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괜찮을 때 만들 때 10% 중반이 나온 적이 있다. 그 정도의 이익률을 23년도에 보여주신다. 아니요. 아니요. 2024, 5년도. 24, 5. 23년은요? 내년은 돌아서기 시작하는 공간인 거죠. 그걸 돌아서는 걸 보여주는. 그런데 이제 주가는 24년, 25년 주가를 조금 반영할 수 있다. 실적을 가져와서 평가를 받는. 그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수준은 물음표, 실적은 느낌표. 확실히 좋아진다. 그런데 내년에 실적 가지고 밸류션은 PR로는 안 나옵니다.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내년은. 23년 PR 본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착시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저도 네이버를 주로 전광판으로 보거든요. 그건 딱 1년치밖에 안 보여주죠. 그렇죠. 1년치밖에 안 나오죠. 컨센서스 데이터가 비쌉니다. 그런 거 이제 FN 가이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엄청 비싸요. 그건 저희가 와이스트레이서 간간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4년 추정치를 바탕으로. 2014보다 2025. 24년보다 25년. 왜냐하면 지금 수주하는 배를 2025년에 만들 거니까요. 그러면 25년 추정 EPS를 바탕으로. 지금 존사들 PR는 7배. 25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거면은 괜찮은 밸류다. 더 싸다. 10배, 12배는 가야 된다. 그 이후에도 이어질 거라고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보시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이번 연간 연간은. 이야, 재밌네요. 약간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조선 기자제 쪽. 이것도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기 HS도 엔진은 조선사들하고 같이 갑니다. 동행. 네, 동행. 지금 수주가 올해 매출 8천억인데 1.4조를 3분기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엔진이 예전에 스팀터빈 엔진이 있고. 그리고 요즘 LNG, DF 엔진. 이중연료 엔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기존 엔진보다 가격도 높고 마진도 3에서 5%포인트 높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수주에서 80%가 DF 엔진이에요. 그래서 향후 매출도 늘어나고 믹스도 좋아지고. 조선사들하고 똑같아요. 좀 더 싸고. 구조가 좋아지네요. 네, 조금 주고. 자, 저는 한국 카본을 커버하고 있고. 우리 조선사들이 올해 LNG를 116척 받았습니다. 작년 65척. 엄청 받았죠. 많이 만들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를. 여기가 과거에 인도한 척수와 미래에 인도 예정인 척수예요. 제가 동굴댕이를 2024, 2021년에 했습니다. 조금 확대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에 173, 108은 일반 배고요. 밑에는 LNG선이에요. 자, 한국 카본이 2020년에 4천억 원 매출의 영업인은 18%.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주가도 2년 동안 거의 따분이 났고요. 그게 당시 밀었었지만, 이걸 왜 알고 있었냐면요. 이 잔고에서 뭐가 뿌려지는지를 아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뿌려진다고요? 뿌려지는 거예요. 아, 뿌려지는. 큰일 날 뻔했네. 부러지는 게 아니라 뿌려지는 거. 그런데 LNG가 이렇게 인도되면 본행제는 1년 전에 납품됩니다. 납품 기준 배출인식이에요. 10개월 전. 그래서 2021년에 LNG 인도를 보면 2020년에 본행제 납품이 많겠구나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대우배는 빼고 해야 돼요. 삼성과 현대는 마크3 본행제를 사용하고요. 대우는 NO96이어서 본행제를 안 씁니다. 다른 본행제를 써요. 그래서 좋을 걸 알고 있었는데 4,000억 원에 영업이 18%. 그런데 2024년 보시면 우리가 LNG 너무 많이 받았고 69척 인도가 클락선에 잡혀 있어요. 우리 캡판은 65척 인도가 더 잡혀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2023년에 53보다 더 높은 69의 비율로 본행제가 더 나가겠죠. 그런데 가격은 이때 본행제 하나 150억. 지금은 180억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2023년에 실적이 또 사상체대보다 훌쩍 매출은 잘 나을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이때 18%가 여러 가지로 많이 더 왔어요. 핵심 원자재 MDI 가격이 떨어지고 고정비 효과 나고. 그런데 2023년에 고정비 효과는 더 나겠죠. MDI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확실한 건 2023년에 사상체대 매출이 난다. 그리고 원가 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뤘던 그런 정도의 느낌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 카본, 제가 커버는 안 하지만 경쟁사 동성화인텍은 실적이 좋을 거예요.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주식이 제가 2020년에 꺾었거든요. 주가 다 오르고. 2020년에 꺾었다고요? 네. 의견을. 의견을 어떤 걸요? 그것을 자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TP를 더 올릴 수 없으니까. 어떤 걸죠? 한국 카본은. 아, 22년도에. 왜냐하면 다음에 LNG 납품이 꺾이는 게 보이죠. 아, 네네네. 그런데 2023년 다음에는 안 꺾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꺾이고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정말 좋은 걸 보여주고 이후에 더 좋아지지 않으면 멀티풀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게 속성이죠. 자, 그러면 2023년에 이렇게 최고, 이거는 캐파거든요. 네. 이만큼 본행제를 만들고 나는데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잖아. 그렇죠. 라는 작동할 수 있겠죠. 맥시멈인데. 그런데 이게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캐파가 늘어나나요? 아니면은? 우리는 캐파 늘려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활력이. 뭐냐면 이거는 안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 올해 중국 조선사들이 LNG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우리가 116척 받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LNG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에 인도할 LNG는 이미 일치감시 다 팔았고요. 2027년에 인도할 LNG는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멀잖아요. 2027년 인도 슬러스를 열어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65척 중에서 40, 50척은 카타르랑 모잠비크가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20척밖에 열어줄 게 없어요. 그래서 LNG가 정말 필요한 투기 발주가 아니어도 정말 LNG를 날릴 일이 있어서 필요한 선주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을 찾아와도 슬롯이 없어요. 못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가격은 엄청 오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가서 이걸 발주하는 겁니다. LNG은 맞아.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5년 정도까지만 해도 영국 클락슨 브로커 분들은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유럽의 선주들은 절대 아무리 싸도 중국에서 LNG를 안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사고가 난 적도 있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야, 그거는 중국에다 그냥 벌크나 컨테이너나 맡겨야지 왜 저 LNG 운반선을 만드냐 아, 절대 안 돼. 그런데 이제는 LNG 운반선까지 중국을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낙수 역과예요, 제 생각으로. 한국이 못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꽉 차서. 그냥 중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중국을 찾아가는 건데 문제는 후동중화 혼자서 2002년부터 LNG를 담당해왔어요. 케파 4척, 5척. 보시면 과거에 4척 만들었죠. 2척, 4척. 그런데 후동중화도 케파를 늘렸고요. 그리고 새로 강남, 대련, 양지장, CMHI 4개의 조선사가 대형 LNG 시장에 데뷔를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절대 중국을 안 끼워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기회가 줄어지는 거예요. 너무 넘치다 보니까. 2025년에 열대차식을 딜리버리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 못 돼라. 그런데 만약에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한국은 우선 한국 줄 거예요. 비싸도. 그런데 중국이 가격을 자꾸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게 못 드니까. 그래서 딜리버리 딜레이 나고 예전에 글래드스톤 선박처럼 고장 나라, 고장 나라. 이런 걸 얘기해도 되죠. 물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경쟁국보다 우리 사회보다 우월해야 되고 하니까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어찌됐든 간에 저들의 경쟁력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처럼. 컨테이너도 우리가 작년에도 지고 올해도 졌어요. 컨테이너는. 그렇죠. 이제는. 그런데. 아무리 금융 제공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LNG선만큼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했던 건데 그런데 중국도 어차피 그 설계 기술은 프랑스 기업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GTD 보랭제의 원천 기술이고.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로얄티 주면서 쓰는 거고. 네. 당연하죠. 그럼 결국은 이거를. 그런데 그 노안은 우리가 훨씬 많이 쌓여있고. 실제 제작 단에서. 그런데 이 2025년, 6년에 제대로 딜리버리 되고 제대로 LNG를 오프레이팅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알기 전까지는 늘 우리가 그래도 만약에 70척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 가져갈 거예요. 거의 다. 9대 1. 그런데 배가 나가서 오 잘 돌아가네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7대 3, 6대 4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좀 경쟁이 좁혀지겠죠. 폭이. 그래서 안 좋은 거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인데. 단 우리 기자재업체들에게는 기회의 요인이라는 거죠. HS 엔진이 DF 엔진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본행제가요. 아까 얘기 드렸죠. 본행제가 중국으로도 나가나요? 나갈 수 있죠. 나간 적이 있어요. 연료탱커에. LNG 연료탱커. 그러니까 연료 격벽이라든지 연료실을 본행하는. LNG DF 선박에 연료탱커. 보관탱커는 후동 중하는 대우하고 똑같은 NO-96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폴리오레탱커 본행제는 필요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아주 복잡한 게 NO-96 L3라고 본행제를 살짝 쓰는 게 있어서 한국 거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유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4월에 얘기 드렸던 게 NO-96이 슈퍼플러스라는 걸 내놨어요. 슈퍼플러스. NO-96이 조선소 이름이에요? 아니요. 본행제 타입. 본행제 타입. GTT에 마크3 타입이 있고요. NO-96 타입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프랑스 GTT에서 설계해서 로열티를 갖고 있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LNG 운반선의 화물창 기술이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그게 하나는 마크3, 하나는 NO-96. 삼성과 현대는 마크3를 선택했고요. 대우는 NO-96으로 간 거죠. 그리고 한국 카본 동성화인텍의 폴리우렌타 폼은 마크3, 삼성 현대만 사용을 합니다. 대우는 본인이 직접 하죠. 화산제, 글래스울 자기가 직접. 그래서 우리 고객이 아니었어요. 후동중화도 우리 고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슈퍼플러스라고 하는 기술이 나와서 NO-96도 글래스울이 아니라 폴리우렌타 폼으로 바뀌는 기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태 우리 고객님이 아니었던 대우조선 해양이 우리 고객이 될 수도 있게 됐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대우가 만든 20석 중에서 절반 정도는 카본화인텍의 고객님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카본과 동성화인텍의 고객이 될 수 있다. NO-96 방식을 쓰는 중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국도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이 이상 좋아질 수 없으면 멀티플이 빠지면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 이상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이거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본행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 3, 4년 됐나?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을 때 한국 카본 기업 탐방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실제 가서 저기 김해하고 함안하고 여러 군데 있어요. 너무 많아. 합천도 있나 해서 되게 많았는데 거기 실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레탄 폼 쏴가지고 본행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 조문수 회장님이랑 다 같았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자재 쪽도 HSD 엔진이라든지 한국 카본 좋을 수 있다. 중국 쪽으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피팅 두 개 회사는 피팅 피팅. 조선 기자재는 아니에요. 예전에 해양 플랜트가 많을 때 해양이 외출의 30% 차지하고 또 해양 플랜트 중심이어서 재질이 좋은 합금강이어서 마진 좋고 그때는 다 좋았죠. EPC도 좋고 조선도 좋고 그런데 이제 불안기를 지나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쟁 플레이어들 많이 줍고 그리고 LNG 터미널들 늘어나고 석유화 플랜트도 늘어나고 이런 단계인데 조선 의존도는 지금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해양 플랜트 삼성의 FLNG 또는 베이두 노르드 베트남 블락비 같은 공사들을 만약에 따게 되면 모든 게 기절을 누리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도 기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미 피팅을 좋아하는 LNG 터미널 공사들 때문에 피팅 수요가 아주 많아라는 전방 풀과 예상에 해양 플랜트까지 추가가 되는 거여서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조선에다 해양 플랜트, LNG 터미널 이런 게 더해지면서 피팅 밸브 기업들. 사실 피팅 밸브는 거의 태광하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도 있고. 디케이락. 디케이락, BMT도 좀 작은 거 있고. 저는 성광밴드, 태광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은 태광, 성광밴드, 탑픽 두 개 계속 엇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요. 거기는 누가 더 좋고는 그때그때 주가 벌어질 때 문제지 결국은 똑같이 갑니다. 시총은 한 천억 정도 차이가 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 차이 안 됩니다. 그 정도도 이제 거의 안 나요? 거의 붙었나? 아무튼 거의 주가 차트 이렇게 보면 거의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 쪽으로. 오늘 거의 1시간 30분? 너무 길게 했어요. 너무 좋네요. 네. 오늘에서 2023년 조선 산업 전망도 했고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 비교, 우위 어떻게 될지도 이제 봤고 조선 기자제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와 오늘 정말 좋은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 조선 방산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최광식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